엄마가 너 속 안 좋은 거 아시고 죽 싸셨다 나물 좋아하세요? 얼마 전에 비빔밥 먹고 싶다고 했었거든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그 바쁜 아침에 딸들 좋아하는 반찬 따로따로 싸시느라 엄마 도시락 이게 마지막이야 무슨 말이에요? 그런 게 있어 나물 소화 잘 될 거야 좀 먹어봐 밥 두고 너무 맛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늦었는데 많이 피곤하지? 엄마 가람이 좀 앉지 마시라니까 그러다 허리 다치시면 어쩌시려고요 가람이 너무 예뻐서 그래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데? 무슨 말인데 그래? 엄마 왜 그래? 저... 무슨 일 있어? 이제 우리 애들 그만보세요 애들을 그만보다니? 가람이 다시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아니 내가 있는데 가람이를 왜 저 어린이집으로 저 보내? 말해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너 어? 감사합니다.